세계 식량 가격이 두 달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UN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2.3으로 전월보다 1.4% 하락했습니다.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3월 159.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을 계속하다 지난 4월 소폭 반등했습니다. 설탕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3.2% 하락한 152.1을 나타냈고 곡물 가격 지수는 126.6으로 전월 대비 2.1% 하락했습니다. 반면 육류는 동아시아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유럽에서의 돼지고기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0.1% 오른 117.9를 나타냈습니다.